클림트는 1862년에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태어나 1918년에 별세하였습니다. 그의 작품은 주로 여성의 형상, 황금과 꽃을 중심으로 한 장식적 요소, 그리고 심리적인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. 그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더 키스, 더 쓰리 에이지즈 오브 우먼, 이브, 더 하우스 오브 가워드, 그리고 흉부 포어 트러트 오브 어델 블락바워 아이 등이 있습니다. 클림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화가로서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.